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과연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?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성취됐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까요?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고 원하던 차를 사고 원하던 집을 사고 원하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? 또 자식이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던 직장에 취직했을 때 이런 것이 행복일까요? 부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. 돈 버는 거 중요하고 돈 열심히 벌어라,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는 불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이라는 거예요.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은 뭐냐? 윤회입니다. 윤회.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결국은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이죠. 여러분들께서 불교 강의를 듣는데 고진멸도 사성제 얘기가 없다든지 윤회 얘기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 맞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예수교인들이 구원받는 걸 엄청나게 중요시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이 윤회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. 궁극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고요. 요즘 대종사 큰스님 입적하시는 거 그런 거 보면은 금방 왕생하십시오 큰스님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. 속한 사바 하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하더라고요. 속한 사바라는 게 빨리 사바 세계로 돌아오란 말인데 이런 거는 티벳불교 성격이 강한 겁니다. 계속 보살로 환생을 계속해서 중생을 구제해달란 말인데요. 어쨌거나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